아 아 반갑습니다 감우성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중기씨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찍을 영화가 뭐냐면요 어 천만 관객 동원 영화 있죠 흥행대장 왕의 남자입니다 왕의 남자 첫씨 뭐냐면은 공개랑 장성이랑 줄타는 씨를 위해서 진짜 줄타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으로 한정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짜는 것처럼 그냥 바풀 클리어 주문하겠죠 오늘 빨리 치고 더우 니까 빨리 가야되는데 얘네들이 또 아 으 딸 아 활 ох 국양안에 구장망하기도лось 학 vest they- 1 a Silio 상담을 해 finding no living to be around medium 2과 golden 뒤로 아roffen 미스 미가 멍청 مت이 조종 가질 줄어 네가 감독 inquirран 자 vers requirement 하고와 모의 그런 바보야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흑바른 데 쓰는 거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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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아니야 뭐? 삽질하네 바꿔 빨리 이거 바꿔 아이고 감독 뭐야 이거 이거 밭에서 이런 게 빠지면 안 되지 이거 이야 이거 또 세찬을 준비했어 먹고 해 먹고 해 먹고 해 아이고 세찬 뭐야 오늘 걸음 철 빨리 치워 이거 아유 씨름 말아라 빨리 바꾸다가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이게 하지 말라니까 아유 저리 거 좀 가 너도 크게 살리라 번호게 살리라 다 했어 빨리 네 얼굴이나 걸음이나 나가 있어 빨리 나가 있어 자 하십니다 자 레디 액션 자 양반도 싫다 왕도 싫다 난 다시 태어나도 광대나 태어날란다 이 놈아 이 놈아 목숨 내놓고 광대들 나가 그가 다 죽을 뻔했으면서 무슨 또 광대냐 하하 그러면 넌 다시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고 싶냐 난 다시 태어나면 구경만 하란다 구경만 하란다 구경만 하란다 뭘 구경만 빨리 나가 장난치지마 장난치지마 아 뭐하는 거야 마땅히 할 거 없죠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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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역할 왕역할 오늘 비중이 아 물지 말라니까 좀 왜 그래 그거를 야 물지 말라니까 좀 아 아 아 아 왜그래 니 얼굴 봤냐 나가있어 빨리 나가있어 빨리 자 이것이 뭐냐면 왕이랑 그 장생이랑 인형놀이 할지 인형놀이 인형놀이 커튼 커튼 건드리지마 소풍 건드리마 나가있어 야 건드리지 말라고 나가서 구경해 한번 봐줘 자 나가있어 아이 건드리지마 장난치지마 나가있어 나가있어 자 인형놀이 씬 가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나가있어 두 번씩 하고있어 나가있어 자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인형놀이 씬 자 레디 액션 중잔마마 제 어미가 그립습니다 어미는 생각하지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제 어미가 그립습니다 못난 놈 니가 그러고도 만 백성이 지야비가 될 수 있겠느냐 없었지 없었지 아악 이게 뭐야 영화 찍는가봐 영화 아악 진짜 아악 장난치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몇 번을 아악 왜 그래 아악 뭐 아악 다 빨라 이거 이제 제작사하고 있는 지가 팔 치워 이거 다 치워 담당 내 얼굴보다 더 커 아악 너 이거 아들한테 갖다주지 말았어 왜 경기해 잘했어 나 아빠야 알았어 자 포니션 해줘서 마지막 씬 씬께요 마지막 씬 아악 어르신 어르신 우리 유혜진씨 아유 반갑소이 아유 우리 유혜진씨 좋아 그려 유혜진 되게 못생겼네 아유 니가 못생겼으면 넌 죽어야 돼 야 야 어 감독 어 바뀌었어 왕이 뭐가 왕이 바뀌어 왕이 바뀌었어 왕? 여기 어 여봐라 평양감사를 파직시키고 고 놈의 포토를 뽑아 널리 날리도록 하라 어 고마라 고마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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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강독이라고 너무 막말하신다 뭘 뭐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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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그렇지 자 마지막 좌 electromagn GL 음 어디 즐겁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하하하 자그러면은 자 우리는 또 intend 자 천납에선 최보기 요 최보기 오오오오오오오오ök 자 murders commun 자 우리 또 Change 제천에서 온 조췠 homes 조췠 cumpl 다음은 우리 동네에서 온 병마리. 뭐 그 병마리야. 왜 그래 왜 그래.